이제 이 영화 할 때 락발라드 이런 걸 밴드라고 해서 해야 될 줄 알고 임재범 선배님 비상 막 이런 거 있지 않나요? 좀만 갑시다! 좀만 갑시다! 한 소절!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황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꿈꾸었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보이며 날고 싶어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! 굉장히 지금 초롱이님께서 긴장하고 계시거든요 초롱씨도 한 곡 해주세요! 진짜 하시는 거죠? 오를밤 바라보 세 달이 너무 저량해 예스! 죄송합니다! 감사합니다.